아 아 안 간다고 한 느낌이다. 너 하나 찬들하고 지금 내 딸 맞아 야 야 아들 아빠 사랑한다. 사랑합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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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게 제일 좋아... 아아... 아아... 몇살이 인마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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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전쟁이야... 이제부터는 전쟁이야... 야... 어... 고깽이야... 어... 영영아... 영영아... 그녀가 돌잖아... 어... 어... 고깽이야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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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디노자라이니더만... 인지트지어... 왤실래 모 샤포... 뭐 보고 있어요? 어... 누구에요 그게? 뭐라구원 털했다... 로렌은 발 aspiration, 안전 empre Rhons 같은 거에요...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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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버지. 아버지 일어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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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신기가 불편해 너희들 그리고 여기 처음 놀러 오는 건데 뭐 선물도 안 사왔어? 언니 왜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안 사는데? 빙속으로 왔어? 어? 다진 게 없대 다진 게 없다고? 다진 게 없다고? 지금 어린 애가 넌 언론에 솔직히 들고 왔어 형 내게 좀 돌려줄래? 무슨 사진감으로 지금 이렇게 너 메이크업으로 근데 넌 진짜 이거 아닌 거 같다 아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앞바닥 모습을 볼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게 하나 둘 셋 짠 이제 눈블렉 갔지? 저랑 선배님 그게 피부가 거의 똑같아요 제 생각에 나는 이제 피부의 결점이 들어가니까 나는 다운 거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 형이랑 나 진짜 맞겠다 그러면 이제 뭐 가요? 뭐 가요? 집 구경 한 번 하죠 집 구경 최초로 지금 후면은 우리들의 방을 공개합니다 짜연아 밥방 한 번 보러 갔나? 왜 처리해 나중에 진짜 수술이 갈 만하다 나는 그 배로 갚아줄게 야 이놈! 어른한테 야 우리 어? 어? 야 이놈! 야 이놈! 태워 와 아 일단 이제 방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좌식으로만 이루어져있어요 누워서 불러서 앉았다가 아기들을 위한 뽀로로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. 너 뽀로로 좋아해? 너는 제일 좋아해. 얘 뽀로로에 안 나오는데? 얘는 둘리에 나와. 둘리에 나와. 둘리에 아저씨, 둘리에. 저희 좋아하는 사람 불러오세요. 네? 어우, 역시 남자. 그러면 내형은 말자 들으면 이걸 인형 사줄게. 말 잘 들을 거야? 네. 악수. 으아, 잘해. 누가 제일 좋아? 누가 제일 좋아? 네. 네? 그러면 말자 들으면 이걸 인형 사줄게요. 말 잘 좋을 거예요? 네. 네? 생명은 누가 제일 좋아? 뽀로로가 제일 좋아요? 그러면 말자 들으면 뽀로로 인형 사줄게요. 나한테? 말 잘 들을 거예요? 잘 들어야지? 아, 역시 아이들과 잘 들을 거예요. 아, 역시 아이들이 되게 말 잘 들어. 나는 말 잘 들어. 나는 말 잘 들어. 뭘 말 잘 들어, 내가. 너 잘 안 들어. 뽀로로 그거 아냐? 너는 게 제일 좋아. 좋아. 꼬집이 형이 아니야? 꼬집이 형이 아니야? 그거 맞지? 네. 맞지, 제아야? 오, 예. 아, 예. 누구는 제일 좋아하냐? 계속 깨졌어. 너는 게 제일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그럼 이제 뽀로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뽀로로 공부 시작! 이거 무슨 색? 노란색. 이거 무슨 색? 갈색. 이거는 무슨 색? 똥색, 똥색, 똥색. 똥 싸면 나오는 거 있죠? 무슨 색이에요? 이전 학생? 네? 그... 분위기를 물에 안을 이렇게 자꾸 일으키면 분위기 조성을 하다보면 법조에 나가서 채워놓을 거예요. 아,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, 그렇게 가지면 안 돼. 애들은 쉽게 그, 네오. 똥 싸면 나오는 색깔 있지? 그거 무슨 색이야? 아, 근데 그게 그날 컨디션 했다가 색깔이... 그게,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, 그게. 이렇게 퀄리티를 내 방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다음방으로 가야 되니까? 다음방으로 가자. 이 좋은 컴퓨터 와. 자, 갑니다. 어, 네오야. 어렸을 때부터 카드를 만져보러 달면 안 돼요. 처음 해드리면 될까? 승부방이었습니다. 아... 이제 아빠 방이야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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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니... 승심이 너무... 자기 칸이 없어. 다 말아주기야. 내 칸이 없어서... 다 숨겨 넣었어. 하하하하... 아니, 제가... 아니, 제가... 아니, 제가... 하지 말던지. 하지 마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손용아. 여기... 손용아. 이거 좀 챙기고 있어. 갖고 싶다고? 돈 내. 내꺼야. 돈 내꺼야. 그렇게 많이 꺼내놓고 보는 거야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하하하... 하하하하...